자 오늘 그라지에이션 미디움 인터널 그라지에이션 자를 거예요 인터널 그라지에이션 도상 위쪽으로 무게감이 쌓이는 커트 바디의 포지션이랑 커팅 테크닉이 어떻게 된다 3선이 동일하게 잘라달라고 얘기했죠 기장이 짧아졌잖아요 기장이 짧아졌으면 양면을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까지는 옥시피탈본까지는 여기까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단 좌우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야겠죠 내려갔을 때 지금 어때요 많이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최대한 눈높이로 맞춰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기장을 자른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고개를 틀었는데 트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이렇게 가위만 대고 잘라주는 게 가운데에선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운데 기장을 잡을 때 가운데 기장을 잡을 때는 목선에 왔을 때는 손가락이나 기타 등에 뭔가 받치지 말고 가위만 대고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쪽에 왔을 때 목 뒤에 공간이 이만큼 생기잖아요 여기 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는 손가락 대면 엘리베이션 되지만 여기선 손가락을 넣어도 엘리베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에는 손가락을 넣고 이 라인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반대쪽도 넣어볼까? 그럼 여기서는? 손가락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잡고 콧만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잘라줘요 스퀘어로 그럼 여기 가이드 됐죠 그럼 이 뒤에 다음 한 섹션 정도까지만 양면을 동시에 진행해요 이거 양면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뒤쪽에서는 근데 이거보다 만약 예를 들어서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양면 양면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면 다 자르고 반대면은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스퀘어를 자르는 섹션 테크닉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에서 기존은 우리가 잘랐던 거는 계속해서 옆을 나눠서 잘랐죠 근데 오늘은 연결해서 할 거예요 차이점은 어떤 건 줄 알아요? 나눠 잘랐을 때 연결해서 잘랐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자를 건데 제가 이전에 그라주에이션이 이미 잘려 있어서 특별하게 자를 게 많이 없거든요 연수님 언제 엉덩이 보이니? 안보여요? 보이면 얘기해줘요 더러우니까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잘랐는지 체크해보는 방법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얘와 얘의 길이가 동일선상에 떨어지는지 체크해보면 돼요 뒤에서 봤을 땐 얘가 당연히 이렇게 길어 보이겠지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동일선상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두 상 모양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동일선상 어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를 넘어가는데 기존에는 사이드를 우리가 잘랐을 때는 반을 나누고 들어갔지만 오늘은 사이드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두 상 타고 가면서 내려놓고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사이드를 나눴을 때와 나누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 둘 다 똑같은 스퀘어거든요 근데 더 부드러워져요 한 번에 연결하면 약간 칼 같은 단발을 원할 땐 사이드를 나눠야 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원하면 한 번에 나누는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를 기장이 많으면 사이드를 나눠주는 게 좋고요 자를 기장이 많이 없으면 연결해서 자르는 게 더 쉬워요 다듬을 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에 그라주에이션 트라이앵글을 넣을 거라서 굳이 스퀘어가 엄청 칼 같은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메인이 라인이 아니니까 그라주에이션이니까 메인이 라인의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깨 높이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편하죠 자르기가 여기 어깨에 걸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서 어깨를 피해서 잘라야 되는데 어깨가 지금 어깨 위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여기서 잡고 그냥 이 쉐입 따라서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스퀘어를 한 번 잘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잘리는 길이감이 많이 안 떨어질 텐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옆에 모발 울어 있어요? 안 울어 있어요? 울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한 텐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왜? 보세요 이 울어 있는 모발을 내가 이렇게 당겨서 텐션을 줘서 여기서 잘랐다고 차요 그러면 우는 모양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울어버리고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빗질해서 떨어트리는 느낌 보고 그대로 그냥 빗만 고정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빗만 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쉐입만 체크해 봐요 앞에랑 뒤에 길이가 동일하죠 동일하죠?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를 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미 그라지에이션이 한 번 잘려 있었던 머리라서 그러면 한 번에 다시 이렇게 뒤에와 옆을 나눠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튀어나온 부분만 체크 자를 게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지금 받칠 게 없어서 계속 머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대고 된 상태에서 그냥 빗질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손만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잡고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파먹는다 잡고 그냥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에서만 손가락 딱 넣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를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를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를 게 나오면 잘라주면 되고 자를 게 나와도 안 잘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라지에이션 넣을 거니까 그라지에이션 넣는 부분이니까 굳이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머리 잘라줄 때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떨어지는 느낌 그냥 고려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굳이 막 앞으로 당겨서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길어져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스퀘어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미니까 만일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게 동일 선상이면 옆으로 밀었을 때 얘가 짧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앞이 짧아지겠죠 라피 라운드가 살짝 스퀘어 라운드가 살짝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밀리는 느낌 정도만 수정해서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면 이게 스퀘어 라인 컷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베이스로 라인 둔 게 이렇게 그냥 잘리면 돼요 그때 체크하는 건 옆으로 봤을 때 얘의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동일 선상에 있는지 지금 여기 인터넷 그라지에이션이 좀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감이 좀 얕아 보이는데 뒤쪽에서 보면 좌우에서 봤을 때 이 길이와 여기서 떨어지는 이 길이가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옥시피탈본이니까 네이프 언더 라인에서 한 5cm나 6cm 정도 올라오는 섹션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먼저 동일하게 잡아 놓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반대편 안 나누고 시작하면 실수예요 이렇게 동일한 각도의 삼각형 섹션이 될 수 있도록 옥시피탈본에서 먼저 나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트를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봤을 때 이제 여기 왼쪽 부분부터 커트를 진행할 거거든요 섹션과 수평한 상태로 가이드를 갖고 오고요 가이드 갖고 온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이 섹션과 내 컴이 수평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잡고 자르는 건데 그대로 잡고 와서 자르는 건데 여기에서 그대로 잡고 잘랐을 때 손가락의 앵글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섹션과 무조건 수평한 상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에서 90도면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도 수평으로 들었다면 만약 이렇게 들리겠죠 손가락의 각도가 근데 인터널 그라지에이션이니까 두 삼각이 90도보다 낮게 들었을 때 90도로 쭉 당겨서 들었을 때 이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각도만 내려오고 여기에서 커트를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에서 90도인 상태보다 더 내려준 상태에서 이 섹션과 나의 손가락이 수평인 상태로 잘라주는 거 그럼 실제로 45도 정도면 이 정도겠죠 커팅 앵글이 커팅 앵글로 봤을 때 이건 몇 도예요? 이게 90도죠 90도보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인터널 그라지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라인이 잘렸잖아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이 잘리면 안 돼요 잡았을 때 시작 전부터 길이감이 많이 잘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층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익스터널 그라지에이션은 층이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아요 가이드 잡힌 부분보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터널은 두 상 따라가기 때문에 층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가이드부터 기장 설정을 잘못하면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적당한 양은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정도 한 2cm 정도만 잘라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2cm 정도만 가운데 부분 2cm 정도만 첫 섹션만 저랑 가이드 잘 잡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섹션 나눠서 진행하는데 이 섹션과 수평으로 섹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각도 변화 없이 수평으로 나누고 다시 클리핑 하잖아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가이드를 갖고 와야겠죠 밑에 있는 가이드를 갖고 와서 두 상각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90도겠죠 두 상각에서 90도 그럼 내려서 이 섹션과 나의 손이 수평이 될 수 있게 잡았을 때 여기 보면 가이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가이드가 그럼 잡았을 때 잡고 가이드 체크하고 자 이 섹션과 내 손이 수평이 됐는지 체크하고 커트 여기서는 앞쪽까지 좀 더 잘리겠죠 이때도 따라갈 때도 이 섹션과 나의 손이 수평이 됐는지 체크 여기가 안 잘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그럼 떨어뜨려 놨을 때 쉐입이 여기서 그라지에이션의 쉐입이 이렇게 트라 앵글로 급격하게 생기는 게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익스터널은 안 보였어요 이게 근데 인터널은 보여요 그럼 다시 반대편 넘어가서 이 섹션과 똑같은 각도로 나눠줘요 수평으로 다시 클리핑 다시 와서 옆으로 돌려놓고 봐 드릴게요 정면, 나 정면 자 그럼 잡은 상태에서 밑에 가이드까지 같이 갖고 오고 여기 양이 이제 넘어가면 이 양이 여기 두상 코너부터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걸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두상 코너 부분에서 모발을 나눠주고 다시 두상 각도 90도 조금 다운 이때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배꼽 정도 지금 높이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가발을 많이 위로 높였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 놓고 자르면 딱 적당해요 이 정도 놓고 잘 보이라고 지금 높게 일부러 높여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배꼽보다 조금 위겠죠 그럼 몸을 가이드로 주고 자르는 거예요 잡았을 때 배꼽 위 정도로 들어준 상태에서 가이드 체크 여기 가이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섹션과 나의 손가락이 수평 동일 각도인지 체크하고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자 떨어뜨려서 트라이앵글 떨어지는지 체크 그 다음에 옆에도 이어서 발을 옮기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근데 각도가 여기선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 각도 그대로 잡아서 자 여기 가이드 체크하고 연결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층이 내측이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트라이앵글 좀 어려워요 그라지에이션이 다 어려워요 레이어보다 훨씬 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단차 똑같은 각도 똑같은 각도감으로 머리를 계속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두상에서 여기가 둥글게 이제 굴러가서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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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떨어지죠 여기서 이대로 가는 거 이 섹션의 각도를 정확하게 설정 못하면 가이드가 틀어져서 머리가 망해요 완만해지면 안돼 트라이앵글로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가이드 잡고 이만큼 두상 잡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섹션과 나이콤이 동일선상에서 떨어져서 잡고 잡은 상태에서 두상 각에서 90도보다 조금 다운 각 위치는 배꼽보다 위니까 여기 계속 동일하게 고정 가이드 보고 커트 자 떨어뜨려서 느낌 체크 이거 왜 말려서 자르냐면 젖은 상태에서 보면 층이 얼마나 났는지 눈에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라지리션 자체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말려서 드라이하고 자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여기서 발의 위치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잡고 이 옆에 부분에 이어서 잘라주는데 각도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수평으로 갖고 와요 내 손가락과 이 섹션이 동일선상인지 체크하고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떨어져서 연결되는지 체크 그러면 느낌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길어져요 두상의 코너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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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아지죠 두상 위쪽에 볼륨이 쌓이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이동 이 섹션과 수평인 느낌을 잘 살려서 사이드 부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리버스 오버 디렉션 뒤쪽으로 당기는 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 섹션과 내 콤이 닿게끔 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서 보면 섹션이 지금 이렇게 가죠 이 섹션 콤 자체로 잡고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앞쪽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두상 골덴 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가이드 보고 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밑에서 상기는 여기에서는 잡았을 때 이제 이 섹션을 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골덴 포인트까지 오면 잡아서 엘리베이션만 맞춰놓고 밑에서 설정해 놓은 이 가이드만 보고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럼 떨어뜨려 놓고 다시 옆에서 콤 이동 해서 콤 각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뒷부분만 어떻게 하면 됐나 가이드 보고 자르고 사이드에서는 다시 어떻게 자른다 섹션 보고 자른다 근데 어차피 여기 가이드가 다 돼 있어서 이 위에 올라왔을 때도 그냥 가이드만 보고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잡고 어차피 여기 가이드가 다 있거든요 이 밑에 가이드 보고 잘라도 돼 그리고 여기 옆에는 리버스 오버 디렉션이니까 잡았을 때 이렇게 당겨 준단 말이에요 자를 게 없어 왜 트라잉글 이니까 급격한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트라잉글 쉐입이 떨어져요 이렇게 트라잉글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에서 맨 위에 머리 자르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맨 위에 머리 마지막 단 한 단 정도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기준점이 자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르냐면요 두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체크하고 디렉션을 많이 안 주고 그냥 들어서 그냥 자연 상태 두상을 따라가는 라운드 느낌으로 들어서 여기서 가이드만 보고 이렇게 연결해요 저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머리를 잘랐을 때 얘가 지금 짧게 잘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너무 짧아져 흐르는 느낌을 체크해서 그냥 겉단만 가볍게 들고 와서 자기 떨어지는 자리 정도에서 마지막 단은 그냥 이렇게 다듬어만 준단 말이에요 쉐입 느낌 보고 그러면 그라쥐에이션이니까 지금 보면 요구간에 이렇게 무게감이 쌓여야 돼 턱 찐 거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라쥐에이션이니까 여기 쌓여야 돼 무게감이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거 커트를 잘못 자란다 라고 늘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라쥐에이션 이게 맞아요 특정 구간에 이렇게 무게감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 이렇게 무게감이 떨어졌을 때 트라이앵글이 정확하게 됐는지 체크 트라이앵글 정확하게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갔죠 어떻게 섹션 각도 그대로 떨어진 거야 그거 보고 잘랐으니까 반대쪽 동일한 작업이 이어져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네이프 첫 단의 가이드를 잡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반대쪽을 먼저 잘랐으니까 반대쪽을 한번 킵해서 잡아놓고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에서 잘랐던 가이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이드를 가급적이면 안 갖고 오는 게 더 좋아요 왜? 삼각형의 축이 이렇게 틀어져요 더 잘리면 가이드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섹션만 딱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잘려져 있는 가이드가 내가 지금 잡았을 때 더 이상 자를 게 없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걸 절대 자르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길이가 잘리면 안 돼요 그럼 끝났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진행할게요 섹션 각도 그대로 다시 나눠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섹션의 각도가 정확하게 나눠져야 아까 내가 잘랐던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각도였는지 반대쪽에서 그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까지 연결해서 잡고 섹션과 동일 선상으로 내 핑거 포지션을 유지하면 이 밑에 가이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는 자를 게 없겠죠 동일 각도 유지됐는지 체크하고 커트 다시 잡고 커트 이때 주의할 게 반대쪽에서 내가 머리를 잘랐을 때 정확하게 길이감이 형성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체크하냐면 혹시라도 지금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어렵다 라고 느낀다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잡고 이렇게 당겨서 봤을 때 뒤에서 스퀘어가 나와서 이렇게 동일 기장으로 떨어지면 정확하게 잘린 거예요 근데 더 짧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킵해야 되고 덜 잘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정확하게 동일 밸런스로 지금 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잡았던 섹션의 각도와 동일하게 오른쪽이 늘 어려워서 오른쪽을 먼저 자르면 딱 망하기 좋아요 왼쪽을 무조건 먼저 잘라야 돼요 초보자들은 해보면 제가 정말 많이 학생들 가르쳐 보면 오른쪽 스타트 했을 때 잘 자르는 친구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섹션의 각도 그대로 들어서 여기 가이드 체크 이 손과 나의 손이 수평이 됐는지 체크하고 연결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한다 그랬어요 반대편 나눠보고 나눴을 때 뒤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스퀘어 느낌이 떨어지면 맞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각도가 얘랑 얘랑 조금 틀려졌죠 양손으로 똑같이 자를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 중간 지점 기장을 자르지 않는 선에서 얘와 얘를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누구라도 밸런스를 정말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요 엄청나게 노력해도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사람은 그럼 떨어졌을 때 뒤에서 보고 이 트라이앵글의 느낌이 일정하게 떨어졌는지 지금 확인한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다시 앞에까지 쭉 나가죠 그때 주의할 것은 여기서 트라이앵글의 앵글 각도가 처음에 설정했던 것과 바뀌지 않게 일정한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다시 몸이 움직이지 않죠 왜? 리버스 오버 디렉션이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는 뭐 보고 자르라고 했어요 그냥 가이드 가이드 지금 보면 여기 밑에 있거든요 가이드 보고 손에 각도 정도만 체크하고 가이드 보고 잘라줘요 가이드 보고 잘라주고 여기서는 섹션 보고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이드 보고 잘라주면 돼요 요 밑에 가이드가 있거든요 커트 커트 여기서도 체크해 보면 의심이 되면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체크를 잘 못 할 거면 체크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체크를 볼 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어떻게 떨어졌어요? 기장 차이가 낫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거는? 끝에 튀어나온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장 차이가 났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잡아서 튀어나온 인지 체크 튀어나온 데가 없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앞에까지 이동해도 되고 다 내려줘도 돼요 이 정도는 근데 마지막 단 잘랐을 때 제가 어떻게 잘랐어요? 두상에서 떨어진 느낌 보고 그냥 뿌리부터 빗질 안 하고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 떨어지는 쉐임 느낌 따라서 그냥 가이드만 이렇게 잡아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마지막 부분 여기서 저 이상 자를 게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끝에 살짝 그냥 이 정도만 연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그러면 다 잘랐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봤을 때 내가 제대로 잘렸는지 체크해 보려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뚜껑 위에 있는 머리 잡아서 뒷쪽으로 당겨 보고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 같은 선상에서 떨어지는지 그라디에이션 자르고 이렇게 시퀄 드라이를 하면 이렇게 특정 구간에 무게감이 쌓이게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다 모여서 이런 느낌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라인 리파인 떨어지는 느낌들을 보고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라인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길죠 그럼 포인팅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살짝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주는 거죠 요런 데 여기 지금 튀어나오는데요 똑같이 섹션 나눴던 느낌대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잡고 자 고객님의 앞쪽에 서서 레이어 자르는 아웃핑거를 잡아서 뿌리부터 코밍을 하고 그때로 쭉 밀어서 모질 정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 상태에서 가위를 열고 닫으면서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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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그 결대로 끝까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포인팅의 정석이에요 보통 살롱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엄청 부정확하게 잘려서 머리 다 뻗치고 난리가 나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결을 뭉치지 않게끔 정리해 주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뭉치는 부분 정리해 사이드 넘어오면 여기 위에만 봤을 때 얄쌍하죠 그럼 그냥 안 들어가는 거 다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 뭉치는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됐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들이 왜 인터널 그라디에이션이냐면 내측이 이렇게 보여서 머리 안에 내측 익스터널은 겉에 볼륨이 주죠 근데 이런 층의 단차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런 미디움 보다 숏 숏컷에서 숏컷 뒷두상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길 길이가 줄었을 때 근데 저희 레이어 할 때 숏도 숏컷을 레이어로 배워요 레이어 컷을 숏컷으로 배워요 미안해요 너무 어제부터 강의를 많이 해 지금 정신이 없어 숏컷을 레이어 컷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밑에는 레이어고 위에는 그라디에이션이 덮여요 레이어 그라디에이션이에요 숏컷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숏컷을 배울 건데 긴 머리에는 사실 레이어 별로 내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이런 건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할까요 뒷두상의 볼륨이 적은 사람들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적합할 거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런 실루엣으로 떨어뜨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저랑 똑같이 자른 거거든요 근데 퀄리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질감 그리고 그라디에이션의 양 이런 걸로 내가 원하는 그라디에이션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기준점이 사실 다들 없긴 해요 그냥 들어서 잘라본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잘랐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오는지 사실 몰라 근데 왜 모르는 줄 알아요? 많이 안 잘라봐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이 정도 단차를 내려면 내가 얼마나 들어야 된다는 게 이미 몸에 배어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직 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벨 낮은 레벨이 아니라 미용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준을 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체킹하고 체크하고 기준 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무슨 기준을 세워서 머리를 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이 테크닉의 의미만 아는 거죠 지금 라인 스퀘어로 잘랐는데 왜 스퀘어로 잘랐는지 알겠죠? 왜 잘랐을까요? 스퀘어로 귀에 꽂거나 내렸을 때 단정한 느낌으로 떨어지라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길어졌으면 좀 더 스타일리시 했겠죠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쇼머리 같은 그런 락커 같은 약간 이미지 될 수도 있고 많이 길어지면 미국 사람들 왜 되게 특이한 머리 할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길게 빼거든요 뒤에 스퀘어 만들고 근데 한국은 전형적으로 약간 트라이앵글 들어가도 완만하게 들어가요 사이드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미국 애들처럼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트라이앵글의 각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라이앵글이 되면 머리가 이렇게 감싸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여기가 안 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늘었어요 정말 정말 마지막 오른쪽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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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otiate 금요일 세 번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